KTV 주변 청단천 통화무술 건성합니다. 우리 아빠가 부탁한 사인을 해야 돼. 12개, 11개. 아 우리야. 힘들어요. 어디예요? 피부과? 왜? 나도 이제 예능인 아이가. 물어. 차돌 4개 하고요. 하전하고 6개 하나 주세요. 안 되겠다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윤이 형. 나 버럭이 과하는데 기분이 없나? 형이 축하를 한 번. 내가? 해주세요. 축하 한 번만 해주세요. 눈에 웃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. 그래 나도 사랑한다. 저러고 다니는다고? 어머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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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캉스처럼 반신욕을. 어 배고파. 밀키트로 끝. 너무 편해요. 세탁물을 정기 배송하고 있어요. 세탁기는 지금 수납장이 되어 있죠.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천문 명상이라고 하는 건데요. 손바닥에 의식을 집중. 아 사장님. 오랜만에 댄스 스포츠 스승님을 만나러 왔어요. 6년 동안 실제로 막 이렇게 선수 생활도 하고 입시도 하고. 댄스 스포츠를 빼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나?